당연히 하고 싶었고 당연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 거기 다음 덩어리 한 번만 그냥 주세요 내가 Sing 하면은 파웨어가 같이 하모니를 만든다 라는 거를 이제 테마로 잡고 싶은 거지 너무 멋있습니다 신심으로 원래 기존에 슈퍼주니어와 슈퍼주니어로서의 음악과는 좀 다른 내가 이러한 음악도 또 하는 아이구나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